국내 최대의 풍수 컨설팅 회사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와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아파트 풍수라는 거, 이 멋지동이 처음으로 아파트 풍수지리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값이라는 거 정말 유동적이지만은 이 집값에 상관없이 항상 우리가 이런 투자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시간, 운에 대한 것을 잘 쌓아 나가는 것, 운테크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운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정말 올바른 아파트 풍수에 대한 개념을 이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신 만큼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족해질 것입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도서구매 강의 신청, 그리고 복발하기 액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남아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층과 고층을 어떻게 비교할지는 우선 각각의 장단점을 두고 판단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이 근처에 있는 집 아파트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우선 저층, 보통 제가 앞에서 로얄층과 관련된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층이 우선은 기운 쪽으로 좋다라는 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 땅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은 땅의 기운을 받는 존재인 겁니다. 지구와 사람은 각각 자성을 띄고 있고요. 그 자성이 만났을 때 기운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건데요. 그 기운의 조화가 있으려면 당연히 땅에 발붙이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하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기운이 약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는 겁니다. 자, 그러한 기운적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 자, 1층일 경우의 단점은 뭐죠? 바로 현실적인 이런 소음공예라든지 환경공예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층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쓰레기통은 없지만 제가 산 아파트 단지의 어떤 1층 앞에는 바로 이게 쓰레기 그게 있어가지고 특히나 뭐 일요일마다 저희는 일요일마다 쓰레기를 하다 보니까 산더미같이 쌓이니까 늘 블라인드 이렇게 내려놓고 사는 거 보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요즘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렇게 위쪽으로 차가 다니지 않도록 하지만 옛날 구축 아파트들은 여기 주차장도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매연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고 제일 중요한 보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고층. 고층인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그 학교에서 제가 공국대학교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도서관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국대학교 바로 맞은편에 아주 멋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죠. 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높습니다. 높으니까 뭐가 좋죠? 전망이 정말 말 그대로 죽이죠. 너무 좋죠. 저도 고층 정말 좋아하고요. 호텔 간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항상 높은 층으로 달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보여지는 눈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의 그러한 만족감이 크겠죠. 자, 근데 고층의 단점이 뭐냐? 바로 앞에서 말했던 땅의 기운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 고라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진짜 풍수적으로 좋은 층. 뭐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해서 아시겠지만은 그냥 풍수적으로 좋은 층은 딱 잘라서 제가 대략 3층에서 5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아파트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1층도 요즘은 괜찮은 곳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오래 살고 잘래고 싶으면은 고층보다는 풍수적으로는 저층이 좋다라는 거. 그런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이 아파트는 바로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산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한 곳인 그런 아파트입니다. 여기서는 이 아파트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높지는 않고 세대수도 많지는 않은데요. 이런 거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뭐 저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고층에서 아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죠.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이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뭐 그렇게 원체, 돈도 많고 여러가지 여유가 있으니까 고층에 간다 한들 또 운 쪽으로도 타고난 사람들인 겁니다. 조금 운이 깎인다 해도 일반인들보다는 덜 하다는 거. 그렇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쁜 운은 결국은 쌓여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아유 뭐 다 누구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잘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소위 말하는 유명한 정치인들, 그런 재벌들, 그런 사업가 분들을 봐서 알지만은 속사정은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우리가 나쁜 것은 당연히 안 드러내지 않습니까. 모든 집들이 똑같습니다. 100억을 벌던 천억을 벌던 자식들이 말 안 듣는 집은 꼭 있게 마련이고요. 가족 중에 갑자기 누군가 아픈 집도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가는 인연은 잡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운도 쌓이는 거를 막을 수가 없고요. 그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 운에 맞게끔 나는 오늘도 하루하루 좋은 운을 쌓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같은 아파트 안에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 하나 전체가 같은 거의 비슷한 상태의 입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큰 틀에서 어떤 주변 산세라든지 이것을 풍수용으로 보국이라고 하는데요. 같은 보국을 공유하고 있는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하나 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은 운을 가진 게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풍수에 대한 영역은 진짜 이 한 걸음 차이가 두 사람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택풍수 그러니까 묘와 관련된 풍수 이론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인 형세의 기초에서 봤을 때는 이 한 곳에 직위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한 걸음 옆으로 가면 수맥이 흐르는 게 그것이 바로 참 땅의 오묘함인 거고 그 땅의 오묘함을 밝혀낼 수 있는 게 전문가의 역할인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그 널뛰넓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을 공유한다. 그것은 어찌 보면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의 개념처럼 그 아파트 안에 있는 동마다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동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 안에서도요. 향이 다르고 라인이 다르고 그리고 그 동이라 하더라도 동도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면적 자체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한 운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겠지만은 일부 이제 어떤 여러분들에게 풍수라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이제 풍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유튜버들인 것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굳이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얘기 들었다가 괜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모르면서 그냥 인생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남들보다 아무리 열심히 달린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같은 라인 안에는 다 같은 운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면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라인 안에 살더라도 그 층에 따라서 사는 사람의 운명 자체가 다릅니다. 왜냐 이 라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한 곳에서 이제 땅의 기온이 올라오는 그 한 곳에서만 봤을 때는 같은 땅 위에 지어진 곳이니까 다 같은 땅의 기온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 땅의 직이라는 거 과학적으로는 지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지작이라는 것은 땅의 1층에서 받는 지작의 정도 2층에서 받는 지작의 정도 3층에서 받는 정도가 다 차이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또 아파트마다 또 다른데요. 그거는 주변 지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아파트 그 어떠한 동의를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아파트 풍수지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설령 같은 라인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하는 게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아파트에서 보면은 어떤 아파트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몇 년 안에 그 라인에 사는 사람들 몇 명이 자살을 해서 뛰어내린 그런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그 층마다 다 좋은 기운은 나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명확하게 나쁜 기운만큼은 공통적으로 또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오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되기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나쁜 길로 빠지고 정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순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처럼 나쁜 운 나쁜 운명은 생각보다 쉽게 공유가 되고 좋은 운 좋은 팔자는 그만큼 큰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같은 라인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나쁜 운만큼은 좋게 공유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될 수 있는 것만큼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 삶의 몫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더 좀 더 안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같은 라인에 산다고 하면은 뭐 바로 위아래층으로만 판단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기의 측면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위아래의 내부 구조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다르냐? 어떤 분들은 베란다를 확장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같은 라인 같은 구조를 하더라도 가스레인지 위치를 옮기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방 배치도 또 달라집니다. 저희가 직구조 진단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것은 그 집의 구조에 대한 기룡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가족들이 어떠한 방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방 배치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방에서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족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특히나 공부하는 자녀를 두신 분들 정말 신생아가 태어난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을 쓰느냐가 정말로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키가 커버린 고목에다가 영양제를 꽂아도 큰 의미가 없지만 정말 작은 묘목에다가 영양제를 주면 그 묘목이 잘 자라게 되는 것처럼 어린아이도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도 좋은 기운을 받으면 어른들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더 빨리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게 이 풍수의 이치,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자 그러니 설령 같은 라인 위아래층이라 하더라도 이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약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풍수 인테리어의 형태에 따라서도 역시나 그 집안의 기릉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이제 같은 집안에 산다 하더라도 그 집안에 사는 그 가족들이 각자 타고난 운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날을 선택해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그 집에서 어떠한 생활습관을 가지고 이 집을 대하는 그 마음가짐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같은 아파트라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나 허황되고 장황된 이야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자연의 풍수라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떠한 형태로든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설령 아파트라는 현대 가옥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그 집안의 기릉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아파트 같은 라인 안에 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는 그 기본적인 풍수 인테리어와 집과 내가 공감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죠. 같은 라인 전체에서 어떤 층에 사는 사람들은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아기도 태어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물론 땅의 기운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운을 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살고 싶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행복하고 싶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내가 어떠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고 이 집이 나에게 진짜 좋은 운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고 그 이후에는 그 집안에서 정말 집과 함께 교감을 하고 좋은 기운을 발산을 하고 만들어내면서 살아가야 진정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필노티 필노티라고 하는데 이 필노티가 우선 먼지에 대해서 개념 정의부터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필노티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필노티는 프랑스 용어인데요. 건축물을 지지하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듯이 1층면에 이렇게 벽면이 없고요. 벽면 없이 기둥으로만 위에 건물을 떠받들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필노티인 거죠. 이 필노티 구조물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02년도에 건축법상으로 해가지고 허용이 되도록 해서 지금 많은, 진짜 많은, 거의 90%에 가까운 다세대 주택이 필노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넓은 외부 공간도 마련해주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공간, 주차공간이 확보가 참 어렵기 때문에 이 필노티 구조가 법적으로 용인이 되고 많은 다세대 주택이 지금도 계속 지어지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은 공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 필노티 구조 바로 위층 같은 경우에는 뭐 2층이라고 하죠.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여기에 단열재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추위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필노티입니다. 아파트 실질적인 의미로 아파트에서 집안에 애들이 있는 집은 이 필노티를 선호하시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현실적으로 추위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3월 말쯤에 청주에서도 그 필노티 구조로 된 건물에 여기에서 화재가 나왔습니다. 화재가 왜 일어났냐면은 여기에 이제 단열재가 들어가는데 이 단열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이 물질이 들어갔고 거기에 불이 나서 확 타올라 가지고 위에까지 불길이 번진 그런 뉴스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지금 현실적으로도 문제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은 앞으로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즘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풍수적인 의미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풍수를 따질 때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과 똑같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처럼 집도 집터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되는 거죠. 또한 풍수에서는 집의 모양을 가지고 가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의 모양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는 것을 가상학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보여지는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눈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의 눈을 통해서 판단되는 심리적인 의미가 다 그대로 건물에도 작용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현대적인 기법으로서 특히 돈을 더 드리면 드릴수록 더 정말 심리적인 구조로 이루어지죠. 좋은 말로 심리적인 거지 나쁜 말로 하자면은 뭐가 뭔지 모르게 짓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많은데 어디에건 간에 풍수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보여지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산은 그곳에 가면은 당연히 기운 자체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지난 주말에도 카페 한 곳을 찾아서 가봤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산이 이렇게 아주 비탈지고 여기에 이제 아주 높게 또 축대를 쌓아 올려가지고 이렇게 뻥 뚫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카페였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보고 느껴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안정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거기에서 뭐 보여지는 경치는 아주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불안정하고 두 번 가기는 조금 좋지 않은 곳이다 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요. 이런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집도 그렇고 모든 건축물들이 이런 필로티로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 주시겠죠. 아니 전부 다 필로티로 되어 있는 이런 다세대주책에 살고 있고 내가 필로티 구조로 된 이런 집에 살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시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 필로티로 됐을 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 결정적으로 나쁘다 라고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될 수 있는 풍수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집은 만약에 피할 수 있다라면은 피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좋죠.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다시 새로운 집을 찾으실 때 이 점을 유념하시고 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기업 사옥들이 간혹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있다가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그 기업이 부도가 났다. 혹은 그 기업체 사옥 자체가 밑에 뻥 뚫려 있는 구조라 가지고 그 기업에서 돈이 계속 새더라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자 모든 일들이 모든 기업들이 다 이렇게 사옥을 이전하고 필로티로 지으면서 다 막아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 그 사업을 이끌어가는 그 사업 주체에 또한 그 개인의 운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모든 운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은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전 선조분들의 건축물을 보면은 이제 자연 지형을 파괴하지 않는 선에서 경치를 즐기는 그런 누각 정도는 다 이렇게 마치 필로티 모양처럼 기둥을 세워서 그런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 누각들을 잘 보시면은 그 위에 어떤 벽면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잠시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짓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필로티 건축물을 짓는 거고요. 안정감 없이 불안정하게 짓고 있다는 점을 꼭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아파트에도 어떤 아파트는 이제 라인 밑에 필로티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위층, 바로 위에 있는 그 2층 같은 경우에 좋지 않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거 이거 한 가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몇 평형에 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몇 평형대를 가장 선호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뿐만 아니라 평형대에 대한 풍수적인 이론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좁은 평수, 큰 평수 각각에 따른 그 망가짐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풍수로 세상을 바라보는 남자, 멋지동입니다. 저희 채널은 풍수, 부동산, 자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강의 신청, 풍수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당연한 거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평형, 당신은 몇 평에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몇 평에 살고 싶으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네, 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평형, 인기는 여전해, 두 명 중 한 명은 전용팔사의 통장을 썼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나왔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 중에서 상당 부분,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전용팔사 34평을 선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2022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전체 청약자의 51.85%가 전용팔사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 9%나 상승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이 뭐냐라고 들여다봤을 때 3040세대의 높은 선호가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용팔사라고 했을 때 가장 공간활용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3040세대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자면 2022년 팔사 타입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 133건입니다. 이 2만 133건은 전체 아파트 거래 중에서 26.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그 업계 관계자에 따르자면 가구수 변화, 정책 기조 변화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전용팔사에 대한 국민적인 이런 인식이 깔려져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많고 그에 따라서 황금성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팔사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평양대가 전용 팔사입니다. 특히 요즘은 신혼부부든 4인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전용 팔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풍수적으로는 어떤 평양대가 가장 이상적일까요? 옛날 전통 이론에 따르자면 우리나라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25평형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현대인들 지금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인 가족의 25평은 조금 아니면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평양대죠. 사실 이러한 이유는 예전보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 집 안에서 한 개인이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특히 운동도 하고 각종 취미생활도 하고 요즘은 재택근무까지 많이 하기 때문에 25평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풍수라는 게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합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에 맞추어 가면서도 또 사람들의 시류에도 적당히 어느 정도는 변형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원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평양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활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현대 풍수에 있어서 현대인들에게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적합한 평양은 34평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부득이하게 정말 부득이하게 넓은 집에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맞이 못해서도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정말 넓은 집 싫은데 가야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만약에 넓다라고 해서 너무 휑하다 그래서 내가 지내기 좀 버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이 집은 바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집과 충분히 교감을 해야 되지만 이 집을 경영해 나가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거죠. 그래서 가구가 별로 없고 꾸밀 것도 별로 없다 하더라도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집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설령 혼자 살더라도 30평태 살지만은 이 공간 내 마음으로 꽉 채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집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부득이하게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든 부득이한 여건이든 좁은 집으로 예를 들어서 34평인데 25평으로 가게 됐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케이스일 때는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나 집은 내가 사는 마음가짐으로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평불만을 한다면은 더더욱 나쁜 기운으로 그 좁은 공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좁은 집에 살지만은 가는 동안 잘 부탁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집에서 잘 되도록 해주면은 내가 더 넓은 집으로 갈 수가 있으니 잘 부탁한다 라고 집과 교감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풍수는 집과 내가 함께 교류하는 그 과정을 어떻게 교류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경영할지는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죠. 이제 그 단무지는 다른 상태로 왜냐하면 그 단무지는 한 벚꽃도 함께 관련돼요. 감사합니다.